안녕하세요 박서진 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이 소식은 팬미팅에서 깜짝 발표된 박서진의 첫 자작곡 공개 소식입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그의 음악적 재능을 팬들 앞에서 드디어 펼쳐 보이는 순간, 박서진의 팬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는 팬미팅에서 노래가 좋아해서 자신의 자작곡을 공개할 예정임을 알렸고, 이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박서진의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팬들은 물론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팬들은 박서진의 자작곡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자작곡이 포함된 스페셜 앨범 발매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앨범에는 여러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장윤정의 참여가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박서진의 자작곡을 듣고, 천재 작곡가를 놓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남기며, 촬영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박서진과 장윤정의 깊은 음악적 교감은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무려 15분간 촬영이 중단될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박서진의 자작곡은 그의 어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감정에 담긴 곡으로, 많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로 인해 차트에서도 빠르게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선보인 자작곡을 통해, 그의 음악적 성장은 물론,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이 어떤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펼쳐나갈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봅시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